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를 법률적인 시점에서 달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평론가님 자리에 놓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날씨가 참 좋잖아요 네 좋아요 흐리긴 한데 가을빛깔이 너무 예뻐요 단풍 드는 빛깔 또 은행잎 빛깔 요즘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변화가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계절에 우리가 또 좋은 얘기만 나눠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다뤄볼 이슈들 늘 심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얘기들 다루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평론가님과 함께 이 좋은 계절에 함께 나눠볼 중요한 이슈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인요원 교수 김기현 전권부여 에너지 ICT로 제2중동붐 일으킬까 소방관 70%가 건강 이상까지 역시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 중요한 이슈들 꽉꽉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토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인요한 김기현 전권부여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어제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때 패배 이후 체질 개선을 지금 계속 주장했잖아요 혁신위원장 선출했습니다 바로 특별기화 1호 우리에게도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익숙한 얼굴이죠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인선했습니다 사실 저희 생생법률쇼에서도 이 얘기 계속했어요 혁신위원장을 구하는데 구직난이다 밀령난이다 맞당한 사람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인요한 교수를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평론가님 인요한 교수 인선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태경 의원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봤던 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김기현 대표로서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위를 맡게 되면 이준석께 반드시 늦겠다 이런 또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현재의 지도부에서 과연 이미 이런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뭐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들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절했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위기의식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땅한 카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인요한 위원장 참신함에서는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인물인데 또 됐다고 하니까 아 수군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유사한 반응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인요한 교수님 경우에는 TV 프로에도 종종 출연을 하셨고 워낙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까 알고 있는 얼굴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어요 어떤 인물인지 현호관님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푸른 눈에 한국인이라는 별칭으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죠 19세기 개항기 때 한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 유진베레 증손자입니다 전남 순천 출생이고요 연대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1991년부터 32년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정말 선조 대대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한 할아버지 그리고 6.25 때 미군으로 참전한 아버지가 계셨죠 또 한국인 앰뷸런스를 개발했고 또 형제들과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을 한 공로로 대한민국 1호 특별기화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는 시민군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었죠 사실 현실 정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정치하고 접점이 전혀 없는 인물은 아닙니다 일단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고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인수위에서 국민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했습니다 또 지난 8월이었죠 친윤계 성향 의원들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연사로 나서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인선되기 이전에는 사실 내년 총선 서대문갑에 출마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인유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프로노의 기화인이 우리 정치 역사상 정당 역사상 혁신위의 수장을 맡았다는 게 처음 있는 일이지요 임 교수가 지역주의 해소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또 국민통합 정치개혁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산재에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인사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적됐던 점 중에 하나가 무당층 이게 사실 무당층이라는 건 중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중도층을 잡는데 실패했다라는 실패 원인 분석도 있었는데요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유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가 두 가지 점 주안을 해서 인선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 인사 그리고 호남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충족해 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호남 출신이고 호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큰 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 빚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없다는 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 당내에서 적합한 인사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빚을 위해서는요 인유환 혁신위원장이 사실 당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경험이 부족해서 쇄신 작업이 좀 공연불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도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변호관님 그러니까 이제 현실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내 상황을 모른다 뭐 약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 정치를 안다면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해 가서 사실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유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잘 발의만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비주류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 가운데 한 사람이죠 천아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 위기의식이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천아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태경 의원이 혁신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꽤 했던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뭔가 혁신을 위해서는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유환 위원장은 불편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냐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분이 뭐가 어때서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한길 위원장은 언론의 밝히기를 본인이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분이 가깝다고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김한길 위원장을 거의 윤 대통령이 멘토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멘토라고 여겨지는 김한길 위원장과 인유환 위원장이 친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다면 당을 향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 되겠느냐라는 또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아름 위원장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인유환 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이랑 거의 매일 통화를 한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근데 저는 본인이 이렇게 친분이 두텁다라는 걸 직접 밝힌 건 그만큼 눈치 보지 않고 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분을 직접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유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정이 상당히 불같은 성정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발언들을 봤을 때 에둘러서 표현한 발언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장도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딱 정면 돌파였군요 네 거의 뭐 직설화법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해서 맡은 자리지 않습니까? 본인의 뭐 평상시 캐릭터로 봤을 때도 글쎄요 쓴소리 저는 과감 없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수도권 사선 윤상현 의원이 이제 말한 내용인데 인규수가 이 국민통합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다 지금 당에 필요한 건 당체제를 개선하고 총선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대외수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좀 의료계 인물이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윤상현 의원은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인유한 박사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도 좀 궁금해요 변호가님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반응 사실 좋다 긍정평가하기도 지금 여야 관계가 있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정평가를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순천 출신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호남을 사랑한다라는 목소리를 자주 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호남이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인 인교수에 대해서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고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시민군 통역을 맡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사실 마땅한 어떤 논평을 내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개별 인사들은 사실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혁신이 순항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인사들이 여러 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승자박 혁신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제1과제라는 게 이제 당개혁 혁신인데 인위원장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 1호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사실상 본인이 영입하고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맞득치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인위원장의 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분고분할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궁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분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뭐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야당의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인위원 교수님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처럼 외형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보다 사실 한국분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인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감 듣고도 많은 분들이 와 말 잘하신다 그렇죠 한국적으로 표현하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었어요 소감이 그만큼 일단 뭐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또 존경한다고 알려져 있죠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가족 빼고는 국민의힘 전체가 다 맡겨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 교수가 내놓은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합 그리고 하나는 희생 두 가지 키워드를 내놨습니다 통합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공천 룰을 다룰 거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솔직히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총선 출마 기획 아까도 제가 서대문 갑 총선이 저울질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 내려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혁신 위로 하여금 정말 다 바뀌었지 희생 법률 주소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위원장이 결정이 되면 사실 그 인물의 행적은 물론이고 과거 발언들 이제 뭐 저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싹 한번 훑어지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요한 교수의 이전 발언들, 방송 출연분들 이런 것 중에서 지금 해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임수위에 아까 제가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인요한 위원장이 의료 민영화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비정상적인 1차 진료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안전망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된과 동시에 부유층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보험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인요한 위원장의 경우 국민 대통합을 이룰 인사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견해는 여러 차례 밝혔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 메시지를 자주 내왔었는데요 지난 7월에 온라인 매체하고 한 인터뷰를 보면 정치가 국민들 수준을 못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정치권에서 계속 어기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권, 야권 모두를 향한 비판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대할 때 보수 정당이 집권하느냐 진보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죠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백선협 장군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100배도 독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링컨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땅속에 묻어둔다 남 잘된 걸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과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부분을 저는 비판했다고 보고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인권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돼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보릿고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과거 발언들 어떤 식으로 뭔가 또 논란이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는요 혁신위의 활동 범위 관련해서 전권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권을 부여야겠다 근데 전권도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전권일까요? 그렇죠 지금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권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또 사실 앞서 혁신위의 실패 사례 민주당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여름에 김은경 위원장 김은경 체제 혁신위가 들어섰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전권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전권이 부여됐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가 본인에게 무서울 정도로 전권을 많이 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무서울 정도로 많이 준 전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전원에 따르면 전권을 준다고 선언을 해놓고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거부하게 되면 총선을 치를 수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거부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정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위원장, 장이 구성이 된 거고 그렇죠 그 밑에 쫙 조직이 구성이 딱 돼야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조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권을 보유했다고 해도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실 정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내 상황을 100%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를 한 건 본인이 구상할 만한 그림을 그릴 만한 시간을 달라라는 의미로 들려요 일단 뭐 혁신위원이 5명에서 7명 또는 9명에서 11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정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게 이제 주변에서 추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물 몇 면을 지금 이인위원장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추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친윤 인사는 어느 정도 배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비명계로 혁신위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계로 혁신위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비명계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던 전례가 야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면 교사 삼고 친윤 인사는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친윤이나 비윤이나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혁신위원들의 면면 대부분은 중립성을 가진 인물이 혁신위원으로 선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 구송 전까지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도 이 혁신위원회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는가 총선 룰에 대한 거나 아니면 총선 방식에 관한 것이나 그대는 대통령실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아까 키워드 두 가지 잉유한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밝혔던 키워드 두 가지를 통합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생이라는 측면은 저는 공천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영남 중진의원들 언제까지 그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름표만 달면 다 당선이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영남 지역 중진의원들 어차피 총선 가까워지면 불출마 요구라든지 아니면 험지출마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희생을 강조한 대목은 아마 이들을 향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지금 중진의원들은 희생 그러니까 긴장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관철이 될지도 인유한 위원장의 역할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공천에 누구나 지금 관심이 쏠려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하잖아요 공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천이란 일단 강력한 카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당을 좀 쇄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과연 다음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이가 지금 출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사실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때 김기현 대표의 능력치가 다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혁신이가 꾸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혁신이 뭐겠습니까? 공천 룰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공천과 관계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십시오 하면 이 혁신 위에서 할 수 있는 혁신이란 과연 뭘까요? 눈에 띄는 혁신 활동이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 메스를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제 밝힌 포부에 비춰서는 본인이 직접 메스를 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관건인 건 과연 이게 당의 수용이 될 것인가 수용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도 또 관건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신당, 제3시대 상당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었거든요 항상 나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을 혁신위원회에서 포용할지 여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한 취재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냈잖아요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까지 포함한 모두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의 대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까지 포용하겠다 통합하겠다 이 통합 키워드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인사예요 국민의힘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민주당을 끌어안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라는 키워드 본인이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끌어안겠다는 의지 분명히 실현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과연 지도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또 비판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좀 보겠습니다 모두 나름의 개혁 시도 했는데 사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은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그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2017년 같은 경우는 극우 논란을 불러왔던 류석춘 혁신이 실패했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 최대형 혁신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대형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그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흐지부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4년에 김문수 혁신위가 상당히 개혁적인 시도를 했지만 이 시도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침박계 반발에 부딪혀서 이 혁신안들이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어떤 성공 여부는 지도부가 얼마나 혁신위를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비토하게 되면 사실 혁신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2005년에 홍준표 혁신위가 책임당원의 선거권에서 특권 부여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당원을 배제한 순수 국민선거인단 30% 할당하자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냈어요 이때도 이 침박계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만 지도부에서 이 혁신안을 품었고요 또 결과적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가 아주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도와주게 되면 순풍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도부가 반발을 하게 되면 글쎄요 이게 당내 분란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동안 사실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기관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인유한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강서구 청장이 보궐선거에서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가 패착이었던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우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필요한 거고 혁신위가 필요한 거겠죠 일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현실 정치가 아닌 국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현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부분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동안의 국민의힘 정치인들 모습 몇 면을 보면 대통령실 눈치를 상당히 보지 않았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해야 될 건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하자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하자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아닌가 싶네요 첫 번째 법률 리스트 듣고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리스트 듣고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에너지 ICT로 제2중동붐 일으킬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국빈 방문 중인데 사우디 하면 워낙 오일머니 유명한 곳이다 보니 우리가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성과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약 1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21조 원 규모의 오일머니 추가 유치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사우디 리아드에서 열린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양국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기업 간 사업 협력 그리고 업무 협약 MOU라고 했죠 46건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51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약 1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10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전력이 7건이고요 인프라 플랜트 8건 또 전기차와 같은 첨단 산업 제조업이 19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제 협력의 어떤 지평이 확대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해서 40조 원에 가까운 계약을 맺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156억 달러 유치와 또 지난해 이 유치는 전혀 다른 것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금액 작년 올해 다 합치게 되면 총 446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60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만난 지 1년 만에 290억 달러 가운데서 60% 이상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45억 달러 규모의 내엄 옥사군 모듈러 시장을 겨냥한 공동사업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또 한국전력은 7억 달러 규모의 사파니아 열병합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아람코와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을 체결하고요 오는 2028년까지 53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울산 비축기지에 저장 판매하고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에 비축된 아람코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와 또 5년간의 임대 대여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사실 이스라엘 또 하마스 간 전쟁 언제 끝날지 이 전쟁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석유 수급 비상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니까 바로 네옴 시티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우리 돈으로 670조 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감도 잘 않아요 670조 원 네옴 시티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고 어떤 우리나라와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옴 시티 하면 빈살만 왕세자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죠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우디 반도와 이집트 사이 아카바반 동쪽에 건설되는 천난 미래 도시가 바로 네옴 시티입니다 서울 면적이 무려 44배나 되고요 스마트 인공 도시예요 100% 수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식 사업비만 말씀하셨다시피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7조 원에 달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사업 협력의 어떤 여지가 풍부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한 우리나라와 또 사우디 간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1980년 이후 43년 만에 두 번째, 역대 두 번째 일인데요 44개 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네옴 시티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있거든요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여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화가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협력이 가시화되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도 평론가님 궁금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 중동 지역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차 공장 세운다는 또 기쁜 소식이 틀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 현대차 판매 규모를 보면 아직까지 일본에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이 사업만 진행이 된다면 또 일본을 앞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첨단 제조 분야에서 현대차와 사우디 국보 펀드가 약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00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킹 압둘라 경제단지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한국 기업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가 됩니다 2026년부터 연간 5만 대의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 양산이 목표입니다 또 이 외에도 HD 한국 조선해양 또 아람코도 사우디 최대 규모 합작 조선소 및 선박 엔진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는 디지털, 의료, 로봇, 스마트판, 관광, 또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MOU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970년대 중동봄 때 주로 건설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투자 및 수출이 최근에는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좀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2016년 4월에 사우디 현지 정부가 발표한 사우디 미전 2030이 있어요 아까 제가 네홈시티 프로젝트 설명을 해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이 원유 생산이 전체 산업 규모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DP의 40%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석유입니다 그만큼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더 낮추고 신산업을 키우자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입니다 더구나 사실 사우디하면 아랍에미레이트와 경쟁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세제 혜택도 내놓고 있는데요 마침 지난해 사실 지금도 고유가인 상황입니다만 고유가로 인해서 사우디 정부의 지갑이 상당히 넉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건설 붐이 이뤘던 게 1970년대에서 80년대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관련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 굉장히 중동 지역이 풍부하면서 그때 사회 간접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 지역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대거 그쪽으로 가서 오일머니를 벌어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건설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좀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분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기업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차 생산 1위가 일본 도요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눈길을 주고 그것도 관심을 갖고 키우려고 육성을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 공장 짓겠다라고 협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잘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동차 기업 더욱더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에서 먹거리를 확보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입니다 ICT, 에너지 우리가 좀 강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첨단 분야 협력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한 사우디 무역 상담회가 열렸다고 해요 지난 22일에 이 행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려졌는데 이때 관련해서 사우디 관련 기업들 108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1대1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코트라에서 상담 결과를 지금 예측을 했는데 일단 2,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 추진액을 잠정 집계했습니다 ICT, 스마트팜, 전기차 이렇게 신산업 분야에서 1,466만 달러 또 산업 기자재 23건 300만 달러 방산 보안 15건 50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되면 우리 지금 경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는데 전쟁, 국제유가 상승 이런 부분 사실 악재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동 지역에서 불어오는 흠풍이 정말 반갑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평론가님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 일단 네엄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한 사우디 공동성명 채택 관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뭔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도화, 포기하는 경우, 중단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빈살만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극을 받은 빈살만 왕세자가 이 사우디의 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네엄시티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기업도 발빠르게 이와 관련해서 수주전에 뛰어들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 불었던 중동붐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네엄시티 프로젝트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먹거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제2의 중동붐 지금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를 구해줄 확실한 구원 투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1970년대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중동붐이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2의 중동붐이 어떤 시작, 물거리 트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자칫하면 단기 호재로 그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지원이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장기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중동을 바라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빈살만이 방문하고 네엄시티가 워낙 부각되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아랍권 국가가 우리나라에게 빗장을 풀어준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와 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이점을 주고 있는데 자동차 원유를 비롯한 양국 주요 수출품목 90% 이상이 개방되고 10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보다 고무적인 건 이 FTA 협정에서 배제됐던 서비스 시장까지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에 개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건 저는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쟁국으로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와 이런 FTA 협정 체결 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우리 둘 모두에게 윈윈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마도 이 관련해서 좀 이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FTA 전략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중동 전체로 이게 확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 동반자 개념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외교 관계자들 경제 관계자들이 또 중동을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해질 때라야 지금 우리 저성장에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좀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중동 붐 제2의 붐통에서 한국 경제 부디 숨통 좀 뻥 뚫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범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뉴스 듣고 세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주제는 소방관 10명 중 9명은 건강 이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소방 공무원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시는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이 소방관 10명 중에 7분은요 건강 이상 호소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소방 공무원은 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정기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방 공무원 중에 정기 진단 후에 건강 이상자로 확인된 소방 공무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약 67%였던 게 지난해 약 73%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은 겁니다 건강 이상자 중에서 일반 질병 86.3%고요 직업병은 13.7%였습니다 사실 119 차량 사이렌 소리 상당히 노이즈라고 할 만큼 시끄럽잖아요 장기간 높은 소음 스트레스에 또 노출이 돼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해성 가스 분진 흡입을 받지 않는 소방관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 직장인들하고 다르게 건강 진단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나 소속 기관 별다른 페널티가 없습니다 정기 진단 같은 경우는 검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정밀 진단 별도로 시간을 내서 추가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들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밀 진단이나 수시 진단 사실 국가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둬야 되는데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두지 않고 예산의 잔액으로 집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지자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담 자체가 또 껄끄럽기 때문에 정밀 진단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방관이 이전에는 국가직이 아니었어요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지금 3년째가 됐지만 복지 처우는 그 이전과 별반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무래도 정말 제일 위험한 생명의 최전천에서 몸을 던져가며 일하시다 보니까 건강 이상 문제 소방관들에게 제기되는 게 어제 오늘 일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관님 사실 제가 2018년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때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13년과 2017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재 진압 구급 과정에서 다치거나 하는 소방관이 해마다 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 보도였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5년 전에 보도예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소방관이 10명 중 6명이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 국가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으로 되려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 건강검진 결과 정밀 진단이 필요한 소방관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에 국가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5년간 4,800여 명의 소방 공무원이 현장에서 사마가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의 어떤 처우의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늘 부상 위험에 노출된 우리 소방관님들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사실 우울증 또 수면 문제, 문제성 음주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해서 전체 소방관의 14% 수준으로 10명당 1명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들의 업무가 극도로 과하죠 과도한 업무 또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나약하다 또 참을성이 없다 이런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자 이런 소방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깝습니다 이 얘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재 현장 대피 과정에서 한 노인이 부상을 입어서 보호자가 소방관에게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요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민원을 받았다는 소방관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화재 출동을 나가서 불이 난 옆집의 할머니를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대피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할머니 스스로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왜 대피시켰냐고 하면서 이 골절 관련한 치료비 5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회사에서도 사과하라고 했다고 해요 본사에서 일단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과를 할 경우에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본사에서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정확한 상황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또 금할 수가 없네요 소방 업무의 특성상 긴급성, 위험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생명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요 소방관들의 건강 위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소방관들의 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도한 업무 부담 줄여주려면 정원 확대해야 됩니다 국가직들인데 이렇게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본인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 확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험료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떠안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부분도 중앙정부가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 관련해서 지금 단체보험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에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이 법안 하루빨리 국회 문턱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 두 바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거 결국 이렇게 생명의 최전선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주고 감사하는 마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범 뉴스 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취재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생생범 뉴스 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